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저와 함께 임파워먼트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능력 고취 라든지 역량 강화, 고난부여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파워먼트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긴 한데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심리 영역에서는 동기부여에 대한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파워먼트란 과연 무엇인가? 임파워먼트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압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임파워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파워먼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기력함, 좌절된 게 있어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이 의미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권한에 대한 의미 그리고 능력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이란 무엇이냐? 권한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부여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는 또 책임이라는 것도 같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과연 나는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함께 몇 편의 강의를 짧은 미니 특강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은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도대체 밥상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파우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나일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너무 또 큰 개념인데 미니 특강 속에서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을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한다면 자기 인식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만큼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부터는 지금부터는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와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바로 밥상입니다. 실제로 원칙, 니즈, 내가 원하는 요구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슬로우라는 학자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기본 욕구 중에 하나로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자아실현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도 있지만 거기 가기 전에 기본부터 다지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먹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거,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즉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특히 여름이 되면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인데요. 무화과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외갑대게 방학마다 내려가면 그 집에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열매는 저에게는 할머니를 연상시키는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과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일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사랑,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음식,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맛있어서 좋죠. 뭐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왜 좋아할까? 라고 한 번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밥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정도는 차려보자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늘상 가족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차리는 음식이었다면 직장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동료들을 먼저 배려하는 거였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내가 왜 이 음식을 좋아하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걸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가치관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로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를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전공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온전히 또 발휘할 수 있는가 상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미도 좋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가 이 세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저에게서 저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을 하자? 음식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한 가지 실천사항으로 오늘의 밥상에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는 주요 반찬으로 올려보자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식도 넓혀가시고 인파우먼트 내가 누려야 될 권한과 그리고 능력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억해야 될 제목 오늘은 나의 밥상을 차리자 이것은 곧 자기의 인식과 관련되는 거고 이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 열린 사이버대